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연기금이 올해 1월 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축인 투자 주체, 연기금 등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종목을 4조 582억 원어치 순매수 했습니다. 이는 같은 기간 연기금의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 1조 3,200억 원을 3배가량 웃도는 규모입니다. 반면 연기금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